아, 어떡해, 어머, 어머. 그때까지 자요, 저희는. 꼬나이 일어납시다. 아유, 딸. 아유, 저 때 진짜 귀엽다. 귀찮아. 일어납시다. 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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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땀. 아, 너무 싫어, 땀, 땀, 땀. 아, 어떡해, 어떡해. 오빠, 가, 씻어. 침대에 올라오는 것도 싫어. 나 운동복이잖아요. 쫓겨났어. 아빠, 하이, 아빠 밀어냈는데. 아니, 근데 저는 사실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눈 뜨자마자 바로 이렇게 모닝키스. 아유, 입 냄새 나. 영화는 드라마나 뿐이야, 진짜. 아니, 우리 집은 하잖아. 뭘 해. 진짜? 누구랑 한 거야. 무슨 소리야, 맨날 와서 뽀뽀나 하고 가잖아, 그래. 선배님은요, 갑경 선배님은?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지.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지? 와, 다 나오는구나. 다 만난다. 너무 예쁘다. 엄마 아빠 예쁘잖아. 너무 예뻐. 키도 큰데 아직 손이 많이 나요. 그런데 9살인데 저걸 다 해 줘요? 양치도 해 줘, 어떤 때는. 아, 진짜요? 엄마, 왜 파프리카 잘라? 이따가 너 먹으려고. 이거 가져와 줄게. 놀자. 야, 아빠 아직도 씻어? 어. 어, 왜 저래, 엄마, 엄마. 깜짝이야. 어머, 어머. 아니, 왠 아침부터 빤스를 입고 잘라. 어머, 진짜 생빤스네요. 생빤이에요, 생빤. 원래 운동하고 있는 남자들이 원래 벗는 거 좋아하네. 맞잖아. 훌렁훌렁 훌렁 훌렁 훌렁. 남자 남탄가잖아요. 몸 좋고 자신 있는 사람들은 괜히 있잖아. 왔다 갔다 해, 이러면서. 계획 있지 말까 싶던데. 진짜요? 상탄대, 상탄대. 하하하하. 어우, 몸 좋다. 어우, CF 같아. 어머, 팩도 해. 아침부터? 응, 일일 1팩 아니면 일일 2팩은 하는 것 같아요. 부지런하게 막 하고. 와, 영양제. 야, 많이 챙겨 드신다, 영양제를. 아니, 좀 나눠주시지요. 그러니까, 같이 안 드시고. 우리 혜성 씨는 내가 옆에 있어도 아까 봤잖아. 자기 것만 탁 해서 입에 툭 틀어놓고 문을 닫는 거야. 내가 기가 막혀서. 그리고. 아, 모닝 루틀이 이제. 어머, 어머. 뭐야? 진짜. 늘 일상이야, 일상. 바로 일을 하시네. 그는 몸, 바깥 가득 피어. 하얀 나비, 꽃나비 담장 위에 날아도. 따스한 봄바람이 불고 또 불어도. 미식은 찰나 보내도. 나가둘. 누구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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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누구세요? 누구야? 누구세요? 어머, 뭐 있나 봐. 아, 방식이야. 병원인데? 여기, 병원. 저기란 믿겠어요? 아, 춤춤이 진짜 많이 하신다, 다들. 형이 남녀가 아무것도 안 할 것만 잠깐 나 먼저 옷 갈아입는다 어디 가는데? 이제 좀 이따 학원 가고 다 해야지 아 그래? 오케이 오케이 아이 관련해서는 엄마가 다 아 맞아요 윤스리 대표에게 회사를 운영할 수 없는 중대한 결격 사유가 새로 발견됐다면요? 오 궁금하다 원피티비실 것 같아 아니 어떡해 아빠 우리 아빠인데 제가 그런 거에 별로 흥미가 없어요 이렇게 막 꾸미고 이런 거에 많은 흥미는 없고 이제 요즘에 아이가 크면서 케어해주기 바빠요 잠을 잘 자게 집을 청결하게 마음이 안정감을 가질 수 있게 하려고 제가 이렇게 노력하는 편이에요 흑야 남았는데요 하하하하 하이야 영어 그 숙제 다 했지? 피아노 학원 가방도 생겨놨어? 피아노 학원 가방도 생겨놨어? 하하하하 진짜 하는 일이 많으시네요 엄마들 저런 거 기본이지 네? 하이 일로와 옷 입고 축하하고 잠깐만 딱 한 번만 하하, 사하나 하하하 하하하 힘들어서 표정이 자기도 모르게 계속 이렇게 미간이 이렇게 찌뿌려져서 저런 표정으로 보고 있는 줄 몰랐어요 본인은 몰라요 그렇죠? 옷 입자 하이 형 가자 학원으로 하이 학원 가는데 왜 엄마가 더 신나지 두 분은 정말 엄마가 다 하는 편이세요? 아니면 좀 분담이 돼 있으세요? 공감하실 텐데 그렇게 돼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시키고 밥 먹이고 머리 묶어주고 준비해서 내보내고 그러면 끝날 것 같죠? 학원 숙제 학원 시간 선생님하고 하는 거 계속해야 되고 왜 공부는 내가 다 시켰잖아 한글도 제가 공부시켜서 깨우치게 하고 한 몇 번 했나 보다 저렇게 얘기하면 한 몇 번 한 거야 그치 애가 이제 등원했습니다 이제 좀 자유시간 어머어머 빨래 개고 있어 수건 깔끔하네 뭐야? 어? 다시 또 빨래 다시 했어? 아니 수건 좀 반듯하게 해놓으려고 수건 제가 갠 거를 반듯하게 해놓으려고 아까 내가 한 거? 어 아니 너무 삐뚤삐뚤해 하나만 내가 설명만 좀 해줄게요 봐봐 저렇게 해놔요 아 진짜 높아가지고 그냥 잠깐 아니 키가 아니 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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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각이 살아있네 딱 반듯하게 이렇게 일렬로 또 색깔별로 딱 통일성게 돼 있으면 기분 좋지 않나요 그게 그게 어려운 게 아니죠 조금만 생활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저 진짜 집 청소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요 그 이유 중에 혜성씨랑 하의를 위한 게 커요 들어와서 쾌적한 환경에서 좀 편안한 게 셨으면 근데 혜성씨는 진짜 그런 건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무슨 각을 따지고 줄을 따지고 색을 따지고 가끔 이러는 거예요 오빠 오빠 내가 궁금한 게 있어 오빠 오빠 내가 궁금한 게 있어 오빠랑 나랑 둘이 같이 있었잖아 아침에 같이 계속 하의를 보고 같이 했는데 왜 피아노 학원이랑 학원을 내가 데려다줘야 돼? 아니 하이가 자기랑 가는 거 좋아하니까 그거 때문에 안 데려다주는 거야? 어? 단지? 이게 되게 자연스럽게 엄마가 가는 게 당연하듯이 되는 거야 다음 그럼 나중에 내가 갈게 어 좀 가 오늘 어디지? 오후에는? 오? 몰라? 지금 영어 그 피아노 갔다가 영어 갔다가 또 하나 더 있잖아 스케줄도 여자들이 다 챙기고 아 수영이야 뭐 스포츠 뭐지? 발레 발레? 알았어 오빠 그리고 수건 개는 편은 오빠 그리고 수건 개는 편은 하지 마 수건 개는 건 그냥 하지 마 아 너무 싫어 하하하하 아니야 왜지? 시고 있어 시고 있어 아니야 왜지? 시고 있어 시고 있어 약간 남편 입장에서는 이렇게 스킨십 하면은 좋아하겠지라는 생각이 조금 있는 거예요? 좋아할 거라 생각하고 하는 거 아니면 본인이 그냥 또 장난도 치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재밌잖아요 이렇게 하면 너무 싫을 거 같은데요 아니 싫을 거 같아 지금 그리고 불리한 얘기 하니까 만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맞아 근데 내 남편인데도 아니면 어우 너무 싫어 아 좀 죄송해요 아 좀 죄송해요 이 얘기 너무 커서 샌드로 나왔어요 어떡해 저 후렴해 아 죄송해요 저 처음 했는데 아 근데 저 내 남편이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할 때 어우 난 싫을 거 같아 감정 이입이 됐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에 집중 안 하고 그냥 막 본질이 흘러지니까 예 피해가려고 할 때 왜 들어와 왜 들어와 드럼통 속에서 콘크리트로 굳히는 건 아닌지 모르니 은근슬이 찼어요 드러지 않으리라 믿어야지 자본주의는 돈이 사람 목숨까지 흔드는 것 아닌가 하죠 돈 때문에 돈 반지지 돈 때문에 남편 아내도 아 저거 넓은 거 넓은 거 넓은 거 저 친구가 되게 넓거든요 믿었다가도 배신 다가오는 게 자본주의 나라 남한입니다 정말이지요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오빠 나 이거 하이 학원 책 저 진짜 할 게 많거든요 학원 스케줄 계속 해야 돼서 이게 구겨진 마음이 다리미로 싹 달해진 느낌입니다 아 너무 그러니까 그러니까 분대장 동네 아 좋아 분대장 동네 아 오빠 왜 이렇게 자꾸 집 내가 지금 열일 때 진짜 많이 치대신 거예요 보기 너무 좋은데 조금만 옆으로 가 어떻게 여기로 와 열지 않아요 지금도 결혼 쳤 때 신혼 때 모습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좋고 뜨거우시네 손잡으면 막 이렇게 막 값지가 확 뜨거워질 때도 있고 저는 손잡으면 어떤 때는 백화점 같은 데 쇼핑 가거나 마트 손잡을 때도 되게 막 뜨겁게 빨리 어디 빨리 어디 사람 안 보이냐고 빨리 가고 이렇게 솔직히 말하면 피곤할 때가 있어요 아침에 학교 갈 땐 학교 데려다주고 하원 학교 하면 가서 바로 또 와서 간식 먹고 다시 학원 갔다가 학원 갔다 오면 다시 또 뭐 먹고 어쩔 땐 남편까지 내가 이렇게 막 뭔가 케어를 해줘야 되고 막 이런 느낌이 드니까 누가 그러더라 어디서 봤는데 화장실이 제일 편했네 뭐 누가 어디 숨어있는 게 제일 낫네 막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런 게 다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좀 가만히 혼자 좀 아무도 없이 있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우리 조갑경 씨가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랬구만요 영영 참 빠르시네 몸에 불만 그 영영 많이 기다려주시오 야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해 너가 뭐가 많아 이렇게 말할까 봐 어디 가서 막 그렇게 하소연이나 말을 못 해봤는데 저는 연기만 하면 됐었고 지금 제가 해야 되는 건 막 너무 많은 거예요 하이 케어부터 남편 케어 또 제 것도 다시 또 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이 다음에 뭐 해야 되고 이 다음에 뭐 해야 되고 오늘은 이거 해야 되고 저거 막 그 알람 계속 맞춰놓고 알람이 계속 울려요 제가 원래 되게 잘 웃어서 막 친구들이 너 맨날 왜 그렇게 웃냐고 뭐가 그렇게 좋니 막 이러면 막 춤추고 막 이렇게 좋았던 애인데 약간 표정이 멍해질 때 힘들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지쳤어 지쳤어 뭐 뭐 미안한 마음 혹은 내가 왜 저렇게까지 했을까 지금 약간 울컥한 것 같은데요 사실은 좀 울컥했었던 저 혼자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와이프가 설거지하는 설거지하면서 이제 와이프 대사 연습하는 거 보고 제가 너무 배짱이 같은 건가 싶은 생각이 보이고 보이고 그리고 아 이렇게 멋있고 이쁜 와이프인데 아내인데 저기에서 설거지하는 모습이 좀 안타까워버린 것 같아요 그래요 나도 하고 싶습니다 나도 연기를 잘하고 싶고 대본도 맞추고 싶고 마사지도 받고 싶고 여배우 놀이도 하고 싶고 마사지를 어머 어떻게 해 목 마사지는 내가 설거지 다시 가세요 괜찮습니다 슬긋 슬긋 하지 말라고요 그 마사지 받는 게 아닙니다 왜 이렇게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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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거지 안 돼 설거지를 도와줘 내가 어떻게 도와줘 왜 모든 여자가 이렇게 밥 먹고 나면 설거지를 해야 돼 하지말라고 윤지민 동부가 더 깨끗하게 잘하지 않습니까 울렸다 또 하루에 저를 알람이 한 열 번 울려요 고마워 오빠 응 가야 돼 하이 갈래? 오 기억했어? 여기가 그러고 있고 가게? 그럼 아 그거 잊지마 너무 추리해 왜? 아침에도 이러고 가는데 하이 참 필요하잖아 하이도 참 그렇게 생각하겠다 연두색 원필 수 있고 이번에 산 거 자 빨리 뭘 귀찮게 해 연두색 예쁜 옷 그렇게 많은데 왜 굳이 그런 걸 입고 다녀 애 키우고 이런 거 다 해봐 편하게 입는 게 짱이지 예쁜 옷 많은데 막 후질그리하게 입고 다니니까 힘드니까 하이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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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발합니다 네 아빠 근데 왜 오늘 아빠가 내려왔어? 아빠? 아빠 오늘 하이랑 같이 있고 싶어서 아빠 오니까 좋지 하이야 응 엄마도 완전 편하다 푸른 하늘 하자 푸른 하늘 하자 아빠가 데려다주니까 좋더라고요 저렇게 놀 수도 있고 하이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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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산수 가면 손 잡고 자 출발합니다 그래도 분위기가 너무 좋다 가자 가서 또 잘 하고 있다 만나 우리 오랜만에 산책이나 할까? 동네 은혜로 이제 조금 아름다워 덕네 하이도 하이도 피아노도 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네 더워, 더워. 아유, 간지러워. 이런 장난을 쳐. 손 잡으면 되지. 아니, 지금 더워. 오빠 지금 끈적거리잖아. 예전만큼 이렇게 스킨십 해도 안 받아주고. 왜 이러지? 서운한 것도 있고. 아, 서운하구나. 그렇죠. 서운했어? 좋네, 좋아. 왜? 더워, 오빠. 뭐야, 더워. 더워. 지금 살짝, 살짝 기분 진짜 조금 당했어요. 왜? 날씨가 덥잖아. 지금 안 덥잖아. 누가 맨날 손을 잡고 다녀야지. 지금 무슨. 아니, 아까부터 이런 마저는. 그만해. 그만해. 소원해. 그런데 기분 나쁠 수는 있겠다. 기분 나쁘지. 나는 저거다. 너무 좋아. 나. 나. 정말. 나. ать House. 우리 신혼 때는 안 그랬는데 너무 달라졌어요 내가? 내가? 많이 달라졌어요 와이프는 점점 그게 무뎌진다고 해야 되나? 아니면 좀 귀찮아진 건가? 막상도 안 그랬어요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단계 지금 이 단계가 너무 많아요 지금 이 단계가 너무 힘들어요 안 먹고 일을 안 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